2시의 책데이트 안녕하세요. 2시의 책데이트 맹경순입니다. 강아지 좋아하세요? 강아지든 고양이든 식물이든 뭔가 내 보살핌을 주어야 살 수 있는 생명을 돌보는 사람은 그만큼의 너비와 깊이만큼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녀원에서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울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송수산나 수녀님은 강아지를 좋아하신대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1983년 봄 저는 전주분원으로 소임 이동되었습니다. 많지 않은 짐을 화물로 보내고 고속버스로 전주로 내려갈 때 제가 가져간 것은 태어난 지 한 달 된 강아지였습니다. 원래 개를 좋아하던 저에게 누군가 선물해 준 예쁜 강아지였어요. 하얀 털이 복실거리는 정말 사랑스러운 강아지였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다해 돌봐주었지만 강아지는 늘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알게 된 것은 이 강아지 엄마가 쥐약을 먹고 위중한 상태에서 낳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동물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하고 정성을 쏟았지만 강아지는 얼마 살지 못하고 결국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지 몇 달 후에 동물병원 의사선생님 부부가 깨끗한 정장 차림으로 저를 만나러 서원에 오셨습니다. 갑작스런 방문도 놀라웠지만 의사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저를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비록 살아나지는 못했지만 강아지를 돌봐주신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제가 드린 영원한 것을 이라는 책을 읽으시고 신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기에 인사를 드리러 오셨다는 것이었어요. 신앙이 없던 분을 책을 통해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은 찬미받으소서. 아멘. 강아지를 돌봐준 게 고마워서 책을 선물하고 또 그 책을 보고 신자가 되었다는 수의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책도 책이지만 그 책을 누가 권해주었는지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병약한 강아지 한 마리를 살려보려고 온 정성을 쏟았을 수녀님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바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 강아지는 결국 하늘나라로 갔지만 수의사 선생님에게 세례로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게 된 셈이죠. 나가이다까지의 영원한 것을 저도 오늘 다시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오래전에 감동적으로 읽었던 기억이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도 책꼬지에 있으면 얼른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죠. 평화를 빕니다. 주의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차는 주의 평화 주님을 노래하리 찬양해 내게 베푸신 모든 그들을 감사해 감사하리 언제나 주님의 손을 잡고 믿으니 어린이 마음으로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는 끝까지 지 그렇게 아멘